안녕하십니까 폭염 또 폭우 BP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이럴 때 폭염 또 폭우로 고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과연 희망을 줄 가능성은 있을지 어떨지 데이터로 프로보살입니다 시사계의 유재석 배종찬 인사드리고요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동반자죠 데이터로 프로보살 시사계의 이영애 이경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고개를 숙이면서 시작하게 되네요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실언이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영애보다 더 낫다 역시 이경이다 텔렌트로 프로보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는 돌을 던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생의 왕후가 아니었느냐 왜 왕이 아니고 왕후죠? 여성이면 다 왕후해야 하나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문영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사 결과는 지난주에 실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9.3 부정평가 67.8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입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대 또 부정평가는 거의 10명 중 6명, 7명 자 여기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구정평가가 10명 중 7명이 넘었다 아 이게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RN서치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RN서치는 왜 다른 조사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냐면 잘 보세요 그래프 오른쪽 부분 약간 입이 벌어져 있는 모양의 오른쪽 부분을 보면 자 그래도 부정평가가 높았다가 내려왔는데 긍정평가도 낮아졌는데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부정평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버렸고 부정평가는 70%를 넘는 결과까지 나왔다 자 부정평가만 우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이경 대변인은 모든 사람의 대변인이니까 자 부정평가가 10명 중 7명이 넘는다 임기 한 3개월여 만에 또 대통령 취임 100일여 만에 뭡니까 90일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90일이 아직 안 됐죠 저희가 아니면 90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00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는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이유가 대통령 본인이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대통령의 본인 대통령의 잘못이다 모든 인사 부분도 그렇고 또 거기에 더해지는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이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또 세부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관저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공사하는데 왜 전간 배우자가 사측 발주다 네 배우자가 후바나 컨텐츠입니까? 컨텐츠입니까? 배우자가 과거에 대표로 있었던 회사와 얘 왜 연관된 회사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대통령실에서 후원사 아니야 그 회사 공사를 하게 된 업체들이 후원사가 아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후원사가 아닌지 긴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후원사 목록에는 있으니까 그런데 공사를 했던 업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럼 대통령이 우리가 국가 리더로 우리가 뽑아줬는데 대통령이 왜 컨트롤을 못하냐라는 거죠 이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이게 답답한 게 아니 아니라면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해 기라면 기라고 왜 말을 못해 왜 아무 해명이 없는 거죠 답답하게 후원사의 이름이 올라갔는데요 뭘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소리가 그거죠 후원사의 이름은 명단에 올라갔으나 후원하지는 않았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후원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관계가 있냐 없냐 수의 계약으로 보통은 5일에서 15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수의 계약으로는 5일에서 15일입니다 보통으로 그런데 3시간 만에 이게 다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입자 공고부터 해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이상하잖아요 번개불에 콩고 막듯이 진행이 되어버렸네요 이것도 이상한 것이고 대통령이 그나마 괜찮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약식회견 그러니까 도어 스탭 인터이라는 것이 맞겠죠 도어 스탭핑이라는 것은 인터뷰라는 것이 맞겠죠 도어 스탭핑이라는 것은 약간 언어학적으로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난주에 휴가를 마치고 와서 태도가 약간은 좀 겸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시즌이 내려갔다 또 구정평가가 한 70% 정도가 되면 이제 뭘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사람 그리고 경찰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경찰국 설치도 나와 분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사람 그다음에 만 5세 치약연령 만 5세도 어리다고 놀리지 마요 만 5세도 사람이에요 낸시 펠로시 사람이야 김건희 여사 사람이야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술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제 경험으로 보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호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게 되거든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좀 사람과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성을 가지고는 저는 지적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만약에 사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고 지인이라면 친한 관계라면 그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사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대통령 국가 지도자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인데 호인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개념 또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사람을 쓰고 안 쓰고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솔직히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재하다 그리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준석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내부 총질 그래서 어떻게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찍어서 거의 죽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장관들도 장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궁금한데 이렇게 사람 문제가 계속 있는데 전 정권에 이렇게 좋은 전문가 있었어요 전문가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라는 게 서울법대가 서울대가 넘쳐나니까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니까 박순희 장관은 또 서울대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왜 다 서울대 출신으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경찰국에 신설이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 국장 영화 밀정을 연상케 한 분이잖아요 뭡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내부 고발을 했던 분이요 같이 이제 운동을 했던 분들을 내에서 김순호가 어떤 인물이에요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오늘 인터뷰 혹시 아침에 인터뷰 보셨어요 그걸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우선은 그러면 본인이 승진하게 경찰이 되고 승진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응원만 더 커지는 것이고 한마디로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밀정으로 내부 고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내부 총질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경찰이 됐습니다 경찰이 돼서 승진하는 과정도 보통 15년 정도 이상 걸리는 승진 과정을 4년 8개월 만에 승진을 했다 초고속 승진이네요 이게 경찰대에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승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승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경찰이 되기 이전의 전력의 밀정 이른바 인노에 가담을 했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인노에 이제 가담했던 것 자체는 뭐 이제 조직을 부천 쪽이 조직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이것을 내부 조직을 한마디로 경찰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정부에 찾아가서 다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밝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승진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경찰이 되고 승진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그 문제점은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이 우리가 1987년도 과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가 경찰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경찰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하수인 국가의 어떤 도구 표현은 좀 그렇죠 그렇게 우린 과거에 했지 않았느냐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렇죠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초대 경찰 국장을 이런 사람을 안 쳤는가 그 사람이 해명하는데 더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면도 보면서 제가 너무 쳐다봤나요 네네 저를 너무 부러져라 쳐다보면 제가 또 뚫려요 그래서 뚫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관련돼서 자 첫 번째 오늘의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 문제다 이준석 대표 경찰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낸시 펠러 씨도 사람 만 5세도 사람이야 자 근데 만 5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여론을 보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추진했는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무모같다 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논란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땠을까요 자 왜 박순애 전 장관을 끌어냈을까 그래도 지금 여자가 부족한 윤석열 정부의 장관 그래도 여자를 좀 살려놓는 게 낫지 지금 보면은요 입학 추진 논란 찬성이 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서 찬성이 17.4 반대가 76.8 그러니까 자칫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박순애 전 장관이 월요일 사퇴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10%대까지 지휘진이 내려갈 수도 있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려가죠 당연히 이거 만 5세 학제 개편이라고 할 건데 솔직히 학제 개편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돌봄센터를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을 일찍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돌봄센터 자체가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그러니까 학교 이후에 초등학생을 보고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을 빨리 만 5세에 빨리 입학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출발점부터가 어긋났다 말도 안 되게 출발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학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보 통합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OECD 국가에서도요 대부분 만 6세 지금 우리나라처럼 만 6세에 입학하는 학교 26개 국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일찍 학교를 보내는 학교도 분명히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도 조금 일찍 보내죠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보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국이라든지 다른 학교 같은 게 보면 일찍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학교의 선생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만 5세라든지 만 4세에 입학이 가능한 국가를 보면 보조교사가 두 명에서 한 분은 필수적으로 계십니다 영국 같은 나라나 그럼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교재가 없는 곳도 있고요 영국 보니까 토트넘 손흥민 축구 경기할 때 보니까 관중들이 엄청 많던데 교사분들이 학교에 계신가요? 아니 관중과 교사분들은 갑자기 왜요? 사람이 경기장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교사 말씀하셔가지고 학교에 계신 게 아니라 운동장에 계신가 해가지고 아니 뭐 학교 이후에 계셨겠죠 아니면 뭐 휴가를 내시던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저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하세요 중요한 것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누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누리 가정? 그러니까 공교육 자체가 누리 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려라 누리 누리 가정 그러니까 만 3, 4, 5세 유치원과 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해서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에 35만 원 공립 유치원에 15만 원 매달이요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에 따라서 누리 가정을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마한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지금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만 5세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보내느냐 이건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4조 지원이 아까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뭐 교육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욕심내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국회에 입순도 못했고요 제가 아이 둘의 학부모 이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들어가면서 저도 큰아이가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줄제 아이가 초등학교로 들어가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내가 모든 일을 접어야 되는가 고민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감독님이 조금 간결하게 이경 대변인이 이경에는 말이 안 긴데 이경은 좀 길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주시네요 네 아니 만 5세 말씀해 주셔서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누굴까? 궁금하시죠? 한동훈일까? 아니면 이준석일까? 이재명 의원일까?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있는 김근희 여사 자 논문 문제입니다 교육 관련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논문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K대학, 국민대학 박사학위 논문 지금 표절 논란이 표절 아님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박사학위 논문은 K대학 뭐 이런 또 유행어민까지 나오는데 지금 숙명여대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관련된 검증 지금 50% 이상한 표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숙명여대 민주 동호회 동문들이 또 학교 측에 지금 이거 빨리 결정 내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표절 논란 21.2%가 표절이다 자 그 다음에 64.2%는 아 잘못한 결정이다 자 이것도 교육 문제입니다 K대학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제 김근희 여사가 많이 인용을 했던 그 원논문의 저자는 이건 도둑질이다 도둑질이 맞죠 왜 그러냐면 2장 1절에 김근희 씨의 논문의 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가 봤어요? 네 완전히 100%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논문이 도둑질을 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그 교수님의 논문과 똑같이 동일한다고 합니다 판박이다 100% 그 교수님이 100%라고 해요 언론에서 100% 이게 3장을 똑같이 베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논문을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논문 볼게요 최소한 참고문원 인용 부호라든지 각주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이 논문이 부정행위가 없는 논문이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한 사람들 이 결정한 사람들 누가 결정했냐 그 위원회를 구성을 공개까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한두 명은 그렇게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쫄린다는 표현을 주셔서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이 논문이 부정행위가 없다 잘한 논문이야 그렇게 논문 내 권을 다했잖아요 박선 논문 포함해서 그분들이 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쫄린다 한다면 최소한 이력을 다 비공개로 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러면 이렇게 결정한 과정에 그 회의록이라도 공개를 하면 좋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지 이것은 정말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의록도 공개한다고 했다가 비공개 보고서도 공개한다고 했다가 비공개 이게 뭐 하는 겁니까?